아 정말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디몽크입니다 PC버전이라서 캠은 안킬게요 일단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입니다 아직 새로운 확장팩은 출시가 안됐죠 9월인가 10월 출시되는걸로 알고있고 이건 이제 드레노의 전쟁군죠 일단 구경만 그냥 해보는걸로 계정이 한 두세개 되는데 어쨌든 이걸로 오늘은 오그리마만 한번 가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그리마에 사람이 없으면 안해 이 게임 죽은 원숭이 진짜 오랜만이다 한때 제가 이걸로 혈죽이 사기라고 할때 다 죽이고 다녔는데 어우 키도 기억이 안나요 지금 길드가 뭐였지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변했어 일단 오그리마를 한번 가고 싶거든요 지금 지금 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이게 제 마을이에요 아시죠 와우 해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자 이제부터 뭐 이거 자기 주둔지를 갖게 됐거든요 핫템 왜이렇게 후자 보이지 옛날엔 진짜 멋있었어요 내가 왔다 여중이 떠중이더라 타는게 되게 많았는데 이것도 있는데 어 진짜 오랜만이다 돈이 20만 골드밖에 없어 야 너 왜이렇게 잡템이 많아 어이구 이거 언제 다 정리하냐 아 다시 한다는건 아니구요 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자원 500 이게 바뀌어서 게임 머니로 정액을 집어넣더라구요 제 동생 하는거 보니까 업그레이드 좀 하고싶은데 야 업그레이드 좀 하자 뭐야 영웅이여 우린 믿음이 틀리지 않았네 자네와 자네의 군대 강철 호두에 대함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세 허어우 우리 승리로 이끌어주게 그래 알았다 평수 더 늘리기 좋아 더 좋아졌어요 이게 탈것들이 되게 많은데 뭐가 있지 또 요것도 있어요 2인용 탈거 이건 여기선 못 날아다니고 오우 더 넓어졌다 투기장 10번 오우 쓰읍 재밌는데 이거 벌써 재밌는데 게임이 이름 곤란한데 주둔지 마을회관 볼진이 왔어? 볼진님이 오셨어? 아 이제 볼진이 대족장이지 쓰라를 물러놨고 가로씨 가로씨 맞나? 가로씨도 물러놨고 대장 대장 탁자위에 최근에 위험요소를 그래 그래 내가 처리할게 그래 그래 처리해 병형도 업그레이드 해라 음 그래 수고 많다 이거 너무 많은데 나 뭘 뭘 어떻게 시작했지 모르겠어 지금 포기해 쓰레기 같은거 포기해 이건 뭐야 포기해 이거 동생한테 뭐 알려달라고 해야겠네 일단 오그리마부터 갈게요 그냥 수고드려라 간다 아 이거 말고 딴거 탈까요? 되게 많아 이거는 햄하고 랩터도 있구요 와이번도 있고 솔직히 늑대지 호드는 늑대지 그죠? 그래 있어 보인다 야 오랜만이니까 재밌다 근데 제가 이거 방송하면 여러분들 제 채널 안볼거잖아요 나 이거하면 이거만 할걸? 딴게임 안하고 그게 겁나서 안하는거에요 와우의 무서움은 진짜 해본 놈만 알아 오그리마가 어디있었지? 기억도 안나 그래 나 여기만 갔다오면 돼 아 그게 있지 이걸로 하면 되겠다 기억이 안나요 미안해요 죽음의 관문을 연 다음에 티리스팔 숲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다 나 와이범이 좀 필요한데 비행조로서 여기있다 나 템이 쓰레기구나 지금 간만냅인가 이거? 지금 레벨이 100이 만냅인가? 기억이 안될 아 진짜 오랜만이다 희망 와 와 와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오리지널부터 있던 땅이잖아요 여기가 와 와 피부를 녹색으로 가꾸는 데 노력이 필요하지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블리자드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2를 내놓지 않고 그냥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자체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2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와 얘는 진짜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거든 이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품질로 게임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면 전 다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인생을 또 망치겠죠 결혼을 포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게 신기한데? 아 사람이 있어 비행기 타고 가야지 오그리마의 사람 진짜 있으면 내가 이 게임 다시 한다 이게 엘리베이터에요 제 기억엔 와하우 날건 못하나? 날라다니네 내가 왜 이런 짓 했지? 옛날엔 여기서 못 날아다녔잖아요 와 사람이 있어 이게 더 신기해 호! 호! 하아 뭐야 이거 아 맥 이거 로딩이나 좀 바꿔주자 전문화가 뭐였지 전문기술 기계공학 하다 말았구나 어디에 사람이 많을까? 원래 여기에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아! 아 내가 위치를 잘못 잡은건가? 아니 원래 여기 사람이 되게 많아야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다들 주둔지 쪽? 아아 이제 여기 없구나 주둔지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대도시에 안오는거야 야 그러면 대도시에 의미가 없잖아 에이 씨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휴 막상 다시 시작할려하니까 이거 뭐 붙어야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아휴 막상 아휴 막상